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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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한마디로 열심히 될 수 있어 끝없이 숨을 받는 일을 따지고 주자 두꺼운 가슴으로 걸어버린 맘을 자자 두다시로도 줄 수 있는가 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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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사랑 밖 위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 밖 위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 밖 위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갖고 있지요 당신의 사랑 밖 위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아가며 살아가지요 당신의 사랑 밖 위에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.